해외 축구할 때 어디를 이용하느냐 프로다이렉트, 유니스포츠, 로벨 그 세 군데 미국에서 많이 꼭 사야 될 일 있다 그럼 soccer.com 그 4가지에요 근데 제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축구화들은 주로 일본에서 구입을 해요 일본 친구가 다 보내와요 그니까 해외 축구로 하는 거는 뭐 일본에 안 나오는 뭐 팬텀 엘리 에이지 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그렇고 어 대부분은 이제 일본 친구가 보내줘요 제 기억에 재발에 맞는 거는 이제 hg가 쪽이 각각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 나오는 뭐 아식스 제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